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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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언니는 뭔가 때려 맞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뭐예요? 이렇게 믿었던 사람한테 발등 찍혔다. 뭔가 이렇게 지금 언니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 멘붕 타 있어. 맞아요. 지금 이거 남편은 아니지? 알려주신 분이. 아 지금 사실 동거하고 있거든요. 네. 동거하고 있는데 그 사람하고 지금 궁합이 잘 맞는지. 결혼하시면 안 돼. 안 된다고요? 동거는 하고 있는 거는 맞는데. 네. 뭔가 구려. 자꾸 언니랑 합의 들어야 되잖아. 근데 이상하게 밖에다가 무슨 이 사람이 언니를 두고 바람을 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사실은 지금 바깥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건 제가 알고는 있어요. 진작은 하고 있었고 그런데. 근데 지금 헤어지기가 좀 제가 너무 고민이 돼서. 그러니까. 내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끝까지 갈 수 있냐는 아닌데. 이상하게. 언니랑 살고 있으면은. 언니랑 살다가 이 남자가. 딴 여자랑 바람 피는 것처럼 보여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가정이 있는 남자인데. 여기에서 언니랑 바람을 피는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든다니까. 아니 사실은요. 어디서부터 얘기를 해야 될지. 제가 그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 같이 살고 있는데. 5년 정도 됐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언제부턴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너무 힘들어서. 이 사람한테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사실 지금 일을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원래 재산이 많아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아. 그것도 이해가 안 가고. 그 사람한테 제가 지금. 뭐. 집이며. 이런 생활비 제공을 다 많이 받았기 때문에. 너무 고마운 사람이라서. 제가 헤어지기 참 그렇고. 저한테도 너무 잘했는데. 제가 바깥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는. 진작을 했다가. 어느 순간 제가 알게 됐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바람 비는 거를. 네. 아. 근데. 사실. 그래도 저한테는 정말 잘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그건 알고 보니까. 다 전에 만났던 사람이라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긴 하는데. 이게 걱정이 안 돼. 네. 아. 전에 만났던. 전 여자친구랑 계속 연락을 하는 상태로. 언니하고. 지내고 있는 거야? 저도 사실 잘 몰랐어요. 그럼 맞네. 저. 뭔가. 여기가 가정이 있는데. 언니랑 바람피는 거 같은 느낌이 드는 게. 전 여자친구로 만나니까. 네. 당연히 그렇게. 내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 관계가 참 이상하게 느껴진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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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했어요? 그. 아니. 사실은. 아. 알고 보니까. 그. 전 여자친구가. 세수목은 할머니더라고요. 아. 아. 그래서 제가 지금. 지금 뭐. 한. 거의 스물 몇 살. 거의 30살 가까이 차이나는데. 네. 아니. 스무살이 만났대요. 스무살에. 그. 어디. 뭐 카페인지 어디 가서. 알게 된. 첫 여자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진짜. 이게 삼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이게 맞는 건지. 엄마거리잖아. 네. 그래서 처음엔. 저. 제가 싫어서. 거짓말하나 그랬는데.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여자친구가 아니네. 네. 그냥. 현실상. 결혼을 못했을 뿐이지. 스무살 때부터. 지금. 거의 30년 가까이 만났으면. 부부 사이는 뭐가 달라. 아. 그래서 저는. 이 사람하고. 솔직히. 다른 걸로. 문제될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여태까지 살면서. 그리고. 저한테. 도움을 많이 줄 사람이라서. 그래서. 계속. 살고는 싶은데. 지금. 이걸 알고 나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쪽이랑. 이는 안 끊길 것 같아. 그. 전 여자친구라는 분. 언니. 나는. 지금. 뭔가가. 약간. 상문 들어오듯이. 좀. 아프게 느껴지고. 자꾸. 그러거든요. 아. 그 여자가. 아프긴. 한 것 같더라고요. 나이도 많고. 아. 근데. 어쨌든. 사는 건. 저랑 사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끊을 방법은. 없을까요. 그 여자를. 네. 그럼. 언니가. 도움받았다고 했잖아. 네. 내가 봤을 때는. 그것도. 자기 돈 아닌 것 같다. 에? 아닌데. 그 사람이. 저한테. 다. 자기가. 예전에. 다. 모아놨던 거라고 했는데. 언니. 지금. 언니랑 사는 동안. 일 안 하셨지. 어. 예. 뭐. 이렇게. 규칙적으로. 일하는 건. 못 본 것 같아요. 그 돈. 어디서 나갔겠어. 아. 그럴 수도. 있다면. 생각을 못 했네. 그거야. 아. 그럼. 결국에는. 언니는. 전. 그냥. 여자친구. 와이프인 듯이. 그 분한테. 아저씨가. 가지고 온 돈으로. 언니 먹여 살린 거야. 아. 어. 그것까지는. 전혀. 생각을 못 했어요. 아. 그거야. 그래서 나는. 내가. 내가 그냥. 봤을 때는. 그 분이. 지금 많이. 아파 보이고. 길어야. 2, 3년. 밖에. 안 보여. 솔직히. 그래서. 지금 언니가 그냥. 나. 너. 못 살겠다. 이렇게 해서. 바람 폈으니. 뭐. 이혼. 아. 이혼은 아니지. 돈 거니까. 헤어지자.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아마. 저 남자가. 못 받아들일 거야. 아. 그러니. 그냥. 언니가. 착한 여자. 하자. 아. 근데. 이게. 너무. 갑자기. 너무. 멘붕이 오는데. 그 여자한테 돈이 다 나온 거라고. 그렇게 보여. 그리고. 지금도 돈을 받고 있고. 뭔가 있는 것 같아. 받을 게 있는 것 같아. 아니. 그 생각은 못 해봤는데. 생각해보니까. 항상 돈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네. 어쨌든. 집이든 뭐든 언니를 먹고살게 해줬다며. 네. 힘들 때 언니 도와줬다며. 근데 헤어지게 되면. 네. 아저씨가 지금 이거를 다 가지고 갈까. 어쩔까. 그것도 언니가 걱정이 되신 것 같아요. 맞잖아.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어. 제가 이제 그동안 받은 것도 있고. 어. 제가. 정말. 땅끝에 서있다가. 지금. 그 사람 만나서. 제가 지금. 다시. 회복을 해서. 지금. 평화롭게 살고 있는데. 헤어지자고 얘기는 하면서도. 제가 속으로는. 무섭지. 네. 이걸 다 가져갈까봐. 그런 두려움도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사실. 무엇보다. 너무 잘해줬기 때문에. 아. 근데. 저는 이 상황이 지금. 솔직히.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너무. 엄맛벌인.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관계를 이어간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 또. 저하고도. 이 사람이. 큰일 못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도 있어서. 제가 어떻게든. 그러면. 잡아야 되지 않을까. 해서. 답답한 마음에 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언니가 그냥. 착한 여자.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언니도. 이 문제 아니었으면. 아저씨랑.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길어야 2, 3년이고. 이 분도. 이제는. 그분에 대한. 사랑이 아니야. 그냥 진짜. 내가. 너무 어릴. 철없고. 어릴 시절에. 엄마 사랑도 못 받고. 아빠 사랑도 못 받고. 자란. 굶주린 사랑을. 그분이 아마. 채워줘서. 그게. 감사한 마음에. 이. 긴 시간 동안. 오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제. 거기를. 갔다 와도. 네. 그냥. 엄마 집에 가는 거야. 우리 누나 집에 가는 거야. 라는 느낌으로 가지. 어. 뭐. 여보 자기야. 사랑해. 많이 아프지. 이게 아닌 것 같아. 어. 그러면. 제가 같이 살면서. 이게. 끊임없이. 읽은 분이. 아닌 거예요. 언니도 지금. 중요한 시기거든. 언니가. 어쨌든. 일을 하면서. 집중을 해야 될 시기래. 언니 일. 개인적인 일도. 그러니까. 아저씨한테 그래. 내가. 그냥. 너. 고마움. 감사한 마음. 다. 풀고. 할돌이하고. 할 시간 줄 테니까. 하고 와라. 나. 그동안. 열심히 살란다. 대신에. 너만 보면서. 기다리진 않을 건데. 네가. 다시 돌아왔을 때. 내가. 똑같은 마음을 있으면. 그때는. 같이 함께 할 수 있겠지. 네. 어. 일단은. 너가. 마음 끌리는 대로. 그 여자한테. 감사한 마음. 표현하고 와라. 라고. 얘기하고. 네. 잠시 잠깐. 이별을 하는 게. 나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럼. 지금 놔줘야 된다고요? 네. 지금 엄청 갈등할 거야. 네. 자기 인생으로 보자면. 이. 언니랑 사는 게 많고. 네. 자기 과거를 보자면. 너무 받은 게 많은 거야. 이 여자분한테. 아. 아. 자식이 아마 없이 보여요. 그러니까. 그 분이. 아예 혼자 있는 것처럼 보여요. 뭔가 수발하거나. 뭔가를 할 사람이 전혀 없는데. 이 남자밖에 없는 거야. 아. 그래서 끈을 못 놓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끊어내. 그러니까. 너. 그거 하지마. 너 나랑 살 거면 하지마. 라고 해서. 끊어내게 하면. 평생 이 남자는 그거 한이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언니랑 또 문제가 생길 것 같아. 아. 그러면. 제가 그런 얘기 좀 하면 안 되겠네.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그냥. 나. 이만저만 하고. 내가 너무. 이 일로. 힘드니까. 너. 그런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 표현하고 싶으면. 갔다 와라 그냥. 아. 오히려 역으로 언니한테. 더 고마운 마음이 또 생겨서. 언니한테 나중에는. 집중하지 않을까 싶어. 근데. 다시 돌아올까요? 응. 100%. 아. 이 남자 갈 데 없어. 언니 진짜 좋아해. 저도 알는데. 근데. 이 남자도 어떻게 보면. 불쌍한 거야. 응. 언니. 처럼. 내가 진짜 사랑해주고. 사랑받을 수 있는 여자를. 이제서야 만났고. 솔직히. 그 20살 때. 뭘 알아. 그냥. 막. 이런거 이제. 엄마 아빠 사랑 못 받았는데. 딱. 그 사랑 채워지면. 그 여자한테 올인하듯이. 진짜. 엄마 같은 분 만나서.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무슨 얘기에요. 아. 그러면 저는. 그냥. 암소리 또 하지 말고. 보내줘야 한다고요? 아. 우리 마음이 너무. 힘들지. 타워.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근데. 내가 봤을 때는. 그게 지금 현명한 선택인 거 같아. 어차피 하지 말라고 안 할 사람 아니거든 그럼 언니 뒤로 눈속임하면서 그렇게 해서 또 걸리고 싸우고 이것보다는 그냥 너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와 대신에 나도 너한테 감사하니까 기다릴게 나 열심히 살고 있을게 그냥 가서 그런다고 해서 여자 남자 행위를 하면서 뭐 이런 것도 없어 진짜 누나 아픈 거 수발하고 엄마 아픈 거 수발하듯이 하고 오는 것 같아 지금은 아 그럴까요? 응 아프시게 보인다니까 저분이 좀 많이 아니 제가 얼핏 듣기에 아프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정말 2, 3년 안에 그냥 아픈 게 아니야 많이 써서 연세가 있어서 아픈 게 아니라 좀 지병이 있어 보여 그래서 아마 더 필요로 한 손길을 찾다 보니까 이 남자를 찾게 됐고 이분도 자기가 너무 오랜 시간 감사한 마음으로 받은 게 많아서 응 그거를 뿌리치지 못하고 언니한테 말 못하고 그랬다가 걸린 것 같거든 응 그러니까 언니도 그냥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언니도 진짜 아까 말했잖아 내가 진짜 힘들 때 이 사람으로 인해서 살았다 맞아요 그러니까 그 남 똑같은 마음인 거야 지금 그 남자나 언니나 상대가 다를 뿐이지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일단 언니 언니가 벌려놓은 거 빨리 다 자리 잡아야 될 거 아니야 아 아니 그거에만 집중해 그럼 꼭 돌아온다는 거죠 어 딴 길로 절대 셀 남자가 아니야 봐봐 지금 이분한테도 지금 30년 가까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머니 여자가 눈에 차겠어 언니 정말 사랑해요 보니까 응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돼 일단은 네 마음으로는 안 되겠지만 머리로 좀 이해를 하시면서 좀 언니 두 분이랑 대화 좀 하셔봐봐 그럼 제가 지금 그 남자로 인해서 장사를 하기 시작했는데 장사 그러니까 내가 그냥 매진하라고 아 이거 이거 풀 때라고 이제 거기로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바쁘게 살면 이쪽에 신경 쓸 겨를이 없을 거야 아 언니 돈복 있어 이제는 아 그래요? 네네 아 감사합니다 네